아, 컴온 크로커! 크로커! 컴온 크로커! 저작권 막았습니다 방금 저작권은 저작권입니다 우리 콜랩이 안 사왔던 노래일 수도 있어 내 파트너쉬 콜랩이 유튜브 파트너쉬 저작권에 대해 얘기하고 네 와우 아, 그녀가 가고있어 팜! 말이야 왜 내가 잃어버리지? 나 너무 싫어 더 먹지 않을까? 아니, 규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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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여자가 뭔가 수상해 지금 뭔가 정보를 완전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고 지금 아, 사실 8올리즈 잘할 수 있잖아 감사합니다 zeer encouraging ㅎㅎㅎㅎ 아아 잘 saat 아우 아우 Thank you 아 왠지 왠지 있잖아 얘 납치당할 것 같아 타이밍이 딱이야 왜냐면 이제 리암하고 제가하고 만났잖아요 그치요 그 다음에 이제 왠지 그 드림팀이 갑자기 만들어질 것 같은 게 머릿속이 떠오르네 내일 출연할 것 같아 좋은 말은 없지? 이 길을 도와줄게 내가 물어볼게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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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벌로 가 오오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리암이 간다 리암이 간다 리암이 형 간다 조금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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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챙기고 칼 챙기고 아니 총 챙기고 위치 스케인 다 조졌다 이제 리암 형 떴다 이제 리암 형 떴어 얘들아 리암 형 떴어 이제 어 오케이 어디 갔어? 누군가 보고있어 아 이따가 이제 니싼 스포츠카 타고 이제 뜬다 이제 예 난 당연하죠 오케이 알았다 주인공이 주인공이 잭인데 완전 리암이가 존재감이 좋아요 누군가 보고있죠 누군가 보고있죠 누군가 너는 거기서 보통은 저는 거기서 누군가 어 리암이 아니야? 너무 많이 얘가 리암이 배신자로 신고해서 리암이가 지금 잡혀있다가 조졌다 이제 조졌어 리암 형 떴어 얘들아 어 어 갔어 얘는 갔어 내가 그 대륙의 웃음을 모나이크가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너는 무슨 일을 했지 너는 무슨 일을 했지 내가 그 웃음을 했지 내가 그 웃음을 했지 내가 필요한 게 있어 리암 프로토콜 헉 얜 다 알고있잖아 구조선 프로토콜 너는 베스 와일더와 함께하는거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넌 벨스가 시켰나본데 얘를 어떻게 유인하게끔 넌 넌 벨스 아주 친한 사람. 바로 여기. 아, 알았다. 여러분, 알았다. 여러분, 이런 걸 할 수 있겠다. 특별한 성능을 가지고 있었나요. 너무 기념해. 여러분, 이쁘게. 발각되면 좋죠 이제 모나크 회사에서 바로 이제 뭐가지 뭐야 모르사 모르사 사람 아냐 사람이 안에 있네 와 사람이 지금 아 그래서 아까 그런 얘기 했구나 실험체 중에 살아남는 사람만 산다고 막 그런 얘기를 했던거 잠깐 들었던 기억이 나 그리스도 그리스도 못끈고 있는 생명 정말 호텔 소름돋네 생존의 사람들만 찾고 있는가 저기서 사람의 목숨으로 이거 봐 면도치 해주고 싶다 면도치 해주고 싶다 뱉 뱉 뱉 2몇 기능이 어디있어? 내가 무슨 말이야? 얘가 뭐 반지제왕이 나왔던 인물이라고 들었는데 얘가 호빗에서 나왔던 얼굴이랑 비슷한 것 같아 게임을 가장한 6만원짜리 만화다 아 영화다 인정 주인공이 엑스맨 아이스맨을 맡았던 메오라고? 생각보다 흔들끼리지 못한 것 같은 게 endor에 달아나냐라 아이스크림이 있었지만 야 반으로 잘 안 나왔던 istiyorum 그가 지구의 첫 번째가 정해athers 그때 일을 위해 말하고 시도하고 불가하게 드려온 했을 텐데 그 모습이 계속 있는 것과 바람이 두는 것과 이미지에 대해서 그의 전체를 조언한 상황이 그의 본격적인 것에 우리는 그의 본격적인 것을 좋아할 수 있습니다 아 얘 주인공 형이 호빗중의 한 명이라고 윌이 아 얘는 아니고 아니 윌은 그냥 지가 죽여놓고 무슨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희생이래 말도 안 되네 진짜 어려웠겠다 지형을 얘가 죽여놨는데 어디서 많이 만났다면 메이지러너 2에서 봤구나 이 배우 아 그러네 기억났네 캐스팅이 장난이 아니었구나 이거 눈빛 미쳤어요 아 아 누군가가? 내 멘토였어. 학교에서 학교에서 Monarch. 나는 그곳에 나갔다. 나갔다. 알았다. 이것은 글자. 남녀념의 남녀념이었다. 누군가가 왔다. 여기가... 그론인 field regulator? wait, hold on holy shit, this is Dr. Amarill's report what is that? the stutters, they're increasing in frequency what's a stutter? the more frequent the stutters the more indicative of a fracture okay, and what's a fracture? of time zero state, it stops and it doesn't start back up and the LIPO protocol could save us I have no idea but the, the chronon field regulator it is the core of Monarch's time tech everything is based upon it and it, it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LIFE boat 떴다 wait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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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this way, this way just just now they're not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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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what? how do you do it? I should wear that so you can just go back maybe they may want they're going to die and they're going to die 형 가야돼 어떻게 리아미형 힘을 못쓰네 이거 입으라네 저거 입으면 와아아아 이거 입으면 얘네들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나? 됐다 됐어 지나갈 수 있다 야 니가 한꺼내라 진짜로 얘는 견제하고 저 여자애한테 입혀주려나보다 아 저 뭐 저 저 저 개자식 저거 와아아아 진짜 욕나오는 자식이네 야 진은 살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나봐 어 해제했네 아 반대방향으로 뛴거 같죠? 와 그사이에 한개를 더 갖고 도망간거야 다른 애들 못가게 할려고 난 입혀주려고 간줄 알았더니 와 대박이다 와 에피소드2 끝났네요 뭘 조용히 해 너가 게임 사서 해 꼭 이럴때만 말이야 소피아 개를 납치야되죠 지금 소피아 개를 납치야되죠 지금 소피아 개를 납치야되죠 지금 소피아 개를 납치야되서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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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투버 업로드는 내일 됩니다 오늘 새벽이 됩니다 정확히 말하는 그리고 이것은 필요할거에요 오늘 지나고 내일 새벽 이제 이 여자가 도와주는 것도 이제 거의 한계인 것 같다 내가 해나가야 돼 뭐라고 생각하는지? 생각해보니까 다가가야 돼 모두가 다가가야 돼 아직은 계획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Dr. Emeril? 저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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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의 회사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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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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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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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알겠죠 경비원 처리하고 어허 자꾸 머릿속에 윌이 살아있을거란 생각이 들어 그렇게 허무하게 안죽을거 같은데 그렇게 몽 그래도 몸감나가는 배우는 그렇게 죽였을까 좀 아니지 않아 스포는 혹시라도 하지 말아주시고 뭐야 와 미쳤네 이거 총알 안맞아 총알 총알을 보고가 와씨 미쳤어 어 근접공격이다 이 자식아 테이크 따와 와우 이제 근접공격을 배운건가 좋아씨 저의 힘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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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근접공격 근접공격이 아까 B버튼이었는데 여기서 나가랬는데 오케이 뭐야 아 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이건가보다 시간을 느리게 흘려가게 한다고? 이거 약간 자막이 잘못됐네 자막이 좀 잘못됐어 여기서 LB를 누르라니 이거 아니야? RB를 이렇게 누르게 하고 이 상태에서 가야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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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한번 근데 뭔진 알겠지 여러분들 에헤 조준점이 없어요 게임에 조준점이 감으로 쏴야되 그냥 이건 좀 아니지 아니아니 시간도진 할거야 시간도진 할건데 아이 그냥 해봐 시간도진만 안되 안되 약간 두번으로 가기엔 조금 아휴 안되 안되 이거 한번 멈추고 한번 멈추고 가야돼 바로 나가는게 아니야 이게 아이 이런 이거를 한번 멈추고 가야돼 됐어 하자 됐자 이렇게 하는거 같애 그리고 이게 보는데 그럴 수 있어 왜이렇게 돌진을 못쓰냐 돌진이 바로 나가는게 아니야 돌진 방금 봤어? 반응속도? 나 지금 봐봐 나 버튼 누른다 이제 나가 봤지 자 자 봐라 버튼 누른다 버튼 버튼 눌러 되게 느리게 나가지? 0점 며칠 느리게 나가지? 그니까 저거를 두번 써서 가려면은 얼마나 느리겠어 이게 해서 밀고 또 안나가네 게임이 이게 약간 좀 좀 아쉽다 이런거 버그도 많은거 같고 방금 배운거 때문에 하나만 해도 됐다구요? 그래요 한번만 해가긴 무리던데요 좀 다른 잠깐만 아 그래 이런 미친 와 야 이거 뭐야 야아 오오오오오 힌트 시간돌진을 같은 시간에 능력생활으로 포탑을 지나가십시오 오케이 됐어 무슨 말인지 알았으 간다 작동이 안되 킨 눌러줬는데 오케이 그 라디오 타워를 어떻게 해야할까 뭔가 좀 조작이 좀 이상한거 같애 자 복구합시다 자 복구 버튼이 놔줘야되는데 좀 밑에인데 여기서 아예 복구를 하고 가나 근데 뭔가 진짜 좀 키가 이상한게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요 이거봐 근데 소리가 나는데 달려가지 않아 아깐 됐는데 시간 돌진으로 쓰러뜨리기 시간 돌진을 저거를 가는 방법이 어 엘비 엘비키 아니야 엘비키가 이렇게 하면 간다 어 잠깐만 이거 진짜 이상하다 지금 버그 난거 같다 어 야이씨 들켰잖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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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네 일단 지네 아니야 이때까지 어떻게 왔겠어 그러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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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안돼 이거 안가져 가봅시다 가다보면은 뭐 되겠죠 뭔가 다음 스테이지로 이동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번 껐다 켜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진행해보죠 설마 이거야 대박 이거냐 이걸 사면 안되냐 이거